네 2차 전지 정말 뜨거웠던 작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반대로 뜨거운 2차 전지 시장이 아닌가 하는데 2차 전지가 이대로 이렇게 식어버릴 건지 아님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윤혁진 수석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윤혁진 위원님께서는 이제 2차 전지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계시고 앞으로 2차 전지는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릅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셀과 소재 장비 세 가지 회사들이 있죠.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셀 회사들 주가 기억하시면 작년 한 해 내내 좀 별로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엘지화학 같은 경우는 분할 이슈 때문에 연중 내내 계속 빠졌었고요. SDI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횡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소재는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엄청 좋았었고 작년도에도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랬다가 딱 11월 정도 요새 딱 픽아웃을 했습니다.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많이들 팔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 대표적인 가장 멀티플이 높은 고성장주들이 2차전지 소재주들이었죠. 이러한 주식들이 금리 인상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취약하니까 할인율이 세지니까 그래서 선조정을 받으면서 올해 1월부터 금리 인상 이슈로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장비업체들은 그닥 그렇게 추세가 없었습니다.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그랬다가 올해 1월에 LG에너지소를 투자를 많이 할 거다 하면서 이제 2차전지 장비가 부각이 되면서 연초부터 급등을 했다가 많은 업체들이 다 제자리로 왔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비업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는 장비를 공장 짓는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장비 깔 수밖에 없는 거고 갑자기 다른 엉뚱한 회사의 장비를 갖다 쓸 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달라진 건 없죠. 매출은 거의 보장된 거고 이익도 크게 훼손될 일 없고 그런데 왜 안 갑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주식이라기보다는 대부분 2차전지 장비업체들이 시총이 작아요. 아직 매출 규모도 2천억 3천억대 반도체 장비랑 비교하면 조금 아직도 규모가 많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 스몰캡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스몰캡 종목 여유를 들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몰캡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횡보가 기대된다든지 아니면 또 강세장이라든지 이랬을 때 좀 강하지 이렇게 매크로 이슈가 지배를 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 영향으로 주가가 장비업체들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장비를 납품하거나 혹은 소재를 사용한 데 있어서 셀 업체들이 자기네도 별로 안 남으니까 이 밑에 있는 업체들한테 워낙 짝여져서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작년도에 엘지에너지솔루션의 캐펙스 투자 비용이 3.3조 정도 되거든요. 올해 6.3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치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멀티엄스 엘지 1공장 오하이오 짓고 테네시의 2공장 짓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장을 지어야 되는 시작 단계죠. 어떻게 보면 아직은 단가 인하를 할 여력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직 신경을 쓸 때라면 지금은 이제 제대로 세팅을 미국에 잘해줘라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제 2공장 3공장 되면 야 똑같은 것 까는데 좀 더 싸게 하자. 이때는 이제 말씀하셨던 논리가 먹일 수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렇게 미국 공장에 대한 장비가 본격적으로 발주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금리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시장이 심리 같은 것도 지금 막 들어가기는 조금 주저주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못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성장성이라도 쭉쭉 나오고 있으면 좀 못 가더라도 이제 좀 마음을 놓고 투자할 수는 있잖아요. 성장성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텐데. 네. 특히 이제 소재 업체들 최근에 이제 LNF나 에코프로 비엠 가장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왔어요. 매출으로서 되게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성장의 씀은 깨지지 않았다. 계속 이게 온고잉 되는 스토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하나하나 또 말씀 들어보죠. CATL이 이제 대표적인 2차전지 업체, 세계 최대 2차전지 업체인데 거기도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작년도 재작년도 한국 셀업체들은 주가 별로였는데 CATL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수치만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에 106위안이었어요. CATL 주가가. 그런데 20년도 말에 351위안. 106에서 351? 3배 넘게 갔네요? 네. 그리고 21년도 말에는 588위안. 또 많이 올랐어요. 거의 80%가 올랐고. 그래서 다가 이제 오늘 종가 보니까 490위안이더라고요. 거의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CATL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런 세 가지를 갖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CATL의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중국에서. 과점을 갖다 혼자 하고 있죠. 그래서 얘기가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야 니네들 너무 가격 정가 세게 한다. 가격 정가가 너무 세다. 그래서 전기차 업체와 약간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전기차 회사 8위 업체인 샤워펑이라는 회사가 가격 너무 세게 올린다. 좀 뭐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루머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CATL의 영업이익률이 13% 정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 셀 업체들 실적 많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되게 낮은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일회성 제거하면 한 5.1% 작년도에 영업이익률이 나왔고요. 삼성 SDI는 한 1% 정도 수준으로 전기차 쪽의 배터리 영업이익률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5는 대규모 적차가 낮고요. 너무 이익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하락을 하지 않았나.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업체들과의 이슈.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큰 이슈인데 미국의 제재 가능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 33곳을 수출입 미검증 목록. 여기다 넣어서 33개 업체를 제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CATL도 포함될 수 있지 않냐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중 갈등이 되니까 CATL의 자동차 배터리가 다른 데로 투출이 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똑같은 이슈로 금리 인상. 그래서 CATL도 대표적인 고성장주의고 하이머티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CATL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게 이렇게 세 가지로 최근에 CATL 주가 하락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보면 2차전지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시장 지위가 전만 못합니까? 그건 이제 시장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시장 조사기금 CATL이 전지 출하량이나 이런 거 보면 1등이라고 이제 타들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중국을 제외한 시장을 놓고 본다면 CATL보다 한국 배터리 업체,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많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 같은 경우 보시면 전체 매출액의 한 75% 정도가 내수 매출액입니다. 이 회사가 작년도에 21조, 22조 정도 워낙 기준으로 매출했는데 이 중에 75%가 내수에서만 팔고 있고 나머지 수출인데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 업체들이 더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CATL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유율 측면에서 글로벌 측면에서는 세계 1위인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을 제외한 시장은 보게 되면 한국도 만만치 않게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게 전보다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아니면 잘하는데 그 전만 못합니까? 이 흐름이 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중국 제외한 시장에서 보더라도. 중국 제외한 시장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좀 미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테슬라의 셀투팩 쇼크다라고 이거 얘기할 정도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lfp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lfp가 이제 치고 올라와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슈가 많았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셀투팩 쇼크라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테슬라가 셀투팩 공정을 적용을 해서 기존에 이제 너무나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lfp라는 양극제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하는 ncm 상급 3원계에 비해서 용량이 낮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저가차에만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들 대부분 lfp 양극제를 쓰고 했죠. 그래서 야 저건 중국의 저가 차량에만 쓰는 양극제야. 해외 업체들은 이 양극제 안 쓸 거야. 이랬는데 테슬라가 이 셀투팩 공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테슬라 모델3에서 기존에 이제 lfp로 하면은 용량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셀투팩 공정을 하면 이제 간략하게 셀투팩 공정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배터리를 갖다가 파우치 이렇게 파우치 얇은 파우치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만한 모듈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듈을 갖다가 또 착착착착 쌓아가지고 전체 패키징을 만들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하는 건 원통형 셀 뭐 18650 셀 나지 26780 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겠네요. 이런 원통셀을 쫙쫙 짰는데 모듈 공정 아까 말하는 이렇게 만드는 박스에 넣는 모듈 공정을 안 하는 거죠. 대신에 이런 이제 원통형 셀들을 쪼쪼쪼 꽂으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박스를 넣다 보면은 이렇게 구석탱이에 비는 구석에 비는 공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원통형 셀을 꽂다 보니까 이런 빈 공간에도 셀을 쫙쫙쫙 꽂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드 스페이스를 더 활용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셀을 꽂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테슬라가 모델3에 셀 투팩 공정을 적용하면서 용량은 기존의 ncm보다 한 10% 더 적게 용량을 만들고 대신에 원가는 거의 30% 더 싸게 만드는 공정을 갖다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폭스바겐 뭐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셀 투팩 공정을 적용해서 lfp 공정을 갖다 적용한 전기차를 내놓겠다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그 2차전지 셀업체들 가장 큰 리스크로 최근에 이제 와닿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lg 에너스 솔루션이든 아니면 삼성 sdi이든 sk1이든 이게 돈이 좀 남습니까 지금 이 회사들이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사실 이런 때는 돈 남기기가 이럴 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이제 엄청 경쟁이 심해지면 못 남길 테니 잘 못 남길 테니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지금도 별로 못 남기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중대음 2차전지는 다 적자 사는. 맞습니다. 네. 최근에 흑자 전환했다 뭐 이랬다가 또 사실 조금 슬로우해지고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경쟁 치열해지면 더 못 남길 텐데 지금도 못 남기면 이게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수요 폭발하고 해도 별로 볼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 이게 저는 규모의 경제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이제 향후 2, 3년 후에 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전기차를 배터리를 한다는 업체들이 너도 나도 생기고 여기도 공장 짓고 하는데 지금 이미 이제 각종 소재들 뭐 2차전지 양극접체인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는 케파가 6만 톤 9만 톤 뭐 오늘 실적 발표에서 얘기한 거는 기존에 26년도에 48만 톤을 하겠다 했는데 54만 톤까지 또 상향을 했어요. 그럼 이게 기존에는 5만 톤 10만 톤짜리 공장을 짓기 때문에 누구나 뛰어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만 톤이 돼버리면 누군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갖다가 침투하기에는 너무나 벽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들도 지금 엘지에너지 솔루션이 150기가 200기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됐었을 때 과연 누가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추수의 시기는 2024, 2025년도 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효과가 제가 이제 테크업체들이나 제조업체들 많이 탐방을 다녔는데 이게 100개 생산할 때, 1만 개 생산할 때, 100만 개 생산할 때, 1억 개 생산할 때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향후에 이제 경쟁력을 가지면서 그때 이제 시장 컸을 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않을까. 서로 그게 뭐 이익률이 저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적정 이익률 하이싱글, 8, 9% 정도를 갖다 보거든요. 영업이익률 그렇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높지 않은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매출 규모가 워낙 커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은, 이익규모는 꽤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단계다, 씨뿌리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 한 4, 5년쯤이 되면 아마 그때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이룩한 지금 우리 배터리 3사 같은 데가 훨씬 더 지금보다 이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익률도 좋아지고 이익규모는 어마어마치하게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미나 다니시면서 우리 윤현 연구원님이 아마 이런 질문은 한 100번 들으셨을 건데 그 2007년도에 그때는 이제 태양광이었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에서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이제 태양광을 삼성전자는 왜 태양광을 안 하지? 저 우리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만 하면 주가가 빵 뜰 건데 끝까지 진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대신 LED 했었죠. 그때 이제 태양광에 대한 폴리실리콘이었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100불 넘었을 때였으니까 거기서 지금 이제 OCI로 이름을 바꾼 동양제철학이 우리가 지금 1조 6천억을 땡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3년 뒤에는 우리가 캡파 1등이 되면서 그렇죠? 전 세계 1등이 되고 1, 2등은 제낀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1, 2등은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중국이 폴리실리콘 이제 1등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은 정부 보조금 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산업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항상 이제 우리가 독점력이라든지 경제적 해장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제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중국이 침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다행히 반도체는 이제 막아줬어요. 트럼프가. 뭐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도 전 세계 이제 배터리 셀메이커로 이제 CATL이 지금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올 연말로 보조금 이제 중단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삼성 SDI가 보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에 비해서 가장 지금 캐파 증설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맞습니다. 왜 안 하지?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그렇다고 기술력도 없는 것도 아닌데 태양광처럼 보나? 뭐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런 질문은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최근 1년 동안.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세요? 일단은 저는 이 한국 2차전지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혜자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위중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중국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로 뿌릴 수 있죠. 그런데 자동차는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자국 생산을 갖다가 이제 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페널티를 주고 과세를 갖다 때린다고 하고 그래서 자국 완성차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CATL이 만약에 미중 간의 갈등이 전혀 없어지고 너무 사이가 좋아지고 CATL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미국 완성차한테 배터리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의 프리미엄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더 그게 심해졌는데 공급망의 안정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급망의 안정성이 과연 중국이 당장 이런 배터리 원재료. 예를 들어서 이제 양극 함물질의 원재료인 전구체 같은 경우는 90%를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그다음에 황산, 니켈 이런 것들. 양극체에 소요되는 원재료 대부분 중국에서 다 가져왔는데. 우리도요. 네.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그런데 당장 중국이 우리 이런 소재 안 팔아 하면 전 세계에서 아무도 배터리를 못 만들고 전기차를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다 배터리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아마 이 업체들이 최근에도 엘제에너지 솔루씨는 호주 업체 광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돼서 아마 이제 남미나 호주나 이런 업체들과 원재료 소싱 계약을 계속 할 겁니다. 탈중국이 계속 이뤄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미중 갈등이 저는 제일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삼성 sda가 왜 이렇게 본격 적극적으로 안 할까. 가장 큰 건 이익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주로 얘기하는데 하이싱글 이상은 절대 못 줍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마진 되게 낮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를 갖다가 10% 이상 주겠다 싶지 않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생각하는 배터리의 마지노 이익률은 하이싱글 10% 미만인 거고. 배터리 업체도 어느 정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그룹이 반도체에서 막 30% 40% 영업이익률을 아는데 10% 저거 이익률 저거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재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또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삼성 sda가 창호의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못하겠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도 저도 그렇게 판단은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를 10년 전부터 너무 좋게 봐가지고요. 전기차와 관련된 중대형 전지 붐에 대해서. 그래서 재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lg화학을 저희 포트에 제일 많이 들고 가고 시가총이 2등이 될 거다. 100조 갈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했었고. 2등이 되긴 됐네요. 사실은 뭐 이런 건 내긴 됐는데 분가해가지고 되는 바람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을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하는 인산절개요. lfp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수준형이. 좀 저가 무대. 날 추워지면 이제 시동도 잘 안 걸리나. 그런 걸로 봤다가 테슬라에서는 lfp 쪽으로 또 물량을 늘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가 마치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catl이 1등이 되고.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그런 이유로 좀 꺼려하는 게 우리에게 기회라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걱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배터리 3사가 전 세계 배터리들을 거의 중국 빼고 나면 독점 비슷하게 한다는 상황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볼 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모든 생산을 해서 미국에 공급한다. 이러면 말씀하신 게 되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역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죠. 그리고 미국 예를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gm과 조인트 벤처인 얼티엄셀지를 세웠고 sk온도 포드와 조인트 벤처를 세웠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세우는 형태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피를 섞은 거니까요. 그러한 리스크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배터리 지금 이 lfp든 아니면 지금 우리의 배터리든 간에 혹시 3원계든 이게 대단히 대단히 제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원재료 확보와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로만 있으면 충분히 미국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ncm은 어렵고 lfp는 쉽다. 이거는 또 아닌 거고요. lfp도 제조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예전에 하나 그룹에서도 lfp 배터리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ncm 811 니켈 80% 넣고 그다음에 코발트 10% 넣고 그다음에 망가 10% 넣고 이렇게 잘 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들어가는 노하우가 정말 많은 거죠. 온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열하는 시기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이러한 노하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러한 제품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자동차 소재는 이게 소재 개발의 2년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공장 짓는 데 2년 또 이제 또 여기서 제품에서 공급하는 데 1년 돼가지고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검증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한 게 있어서 저는 진입 장벽이 되게 높게 있는 그 산업이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규모의 경제조차도 이제 퍼들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플레이어가 점차 쉽지 않지 않을까. 제가 이 질문 드린 건 사실 아까 우리 박세익 전무님의 질문에 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배터리를 반도체처럼 볼 거냐 아니면 태양광 패널처럼 볼 거냐 해서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은 그 소재가 소재 얼마나 싸게 사오느냐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물론 그거 잘 해갖고 효율을 좋게 만드는 것도 물론 기술이긴 한데 핵심은 이제 얼마나 그 원료를 싸게 사오냐. 이게 이제 승패인 것 같고 반도체는 대신 소재를 아무리 싸게 사오더라도 얼마나 정밀한 공정으로 얘를 3나노 4나노 이렇게 만드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서 만약에 그 뒤에 기술이 정말 핵심이면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도 더 뭔가 싸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태양광처럼 정말 그냥 원재로 싸게 사올 수 있는 게 이게 승부의 핵심이면 그러면 희망을 빨리 버리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걸려있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되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채팅방에 짤로도 유명한데 회사인데 뭐라도 하지 않겠냐. 이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절대로 기술이나 기업이나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LFP는 저가고 용량이 낮기 때문에 얘네들은 못 올라가. 아니에요. LFP도 망간을 섞어서 용량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하이니켈 한국에서 하는 3원계 배터리도 NCM 622 니켈 60% 넣다가 그다음에 811 80% 넣다가 9반반 90% 넣고 그래서 하이니켈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단결정 양극재. 그리고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재로 해서 출력을 또 높이고 계속 기술이 진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격차가 결과적으로 선두업체 후발업체 차이를 만들 수가 있을 것. 이게 아직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게 저는 아직까지는 커머더티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건 충분히 기술적인 해자가 충분히 있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해서 방금 그런 하이니켈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중국하고는 좀 차별화돼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여전히 연간 그래도 25%, 30%는 성장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수익성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오겠어요? 리포트도 적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좀 최근에 이제 화요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생각보다 낮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에서는 올해 한 23조, 24조 정도 봤었는데 가이던스가 19.2조 원을 줬어요. 그래서 시장 가이던스보다 조금 더 낮은 매출 성장을 올해 보여줘서 그래서 조금 이제 최근에도 주가가 좀 그 영향으로 좀 하락한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 그로스를 왜 이렇게 낮게 줬을까? 가장 큰 거는 차량용 가동체 공급이 여전히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에서 고객들이 그렇게 많은 물량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수익성 측면에서 작년도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영업이익률이 아까 이제 일회성 비용 제하면 5% 초반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올해 그 영업이익률의 LG에너지 솔루션 4%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회사도 가이던스나 미드 싱글 정도 5% 내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이익 개선이 안 되냐. 지금 CATL은 작년도에 영업이익률 13% 나왔고 올해도 10% 초반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냐 개선이 안 되냐. 저는 이제 어떤 측면으냐면 첫 번째가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의 공장 계속 짓고 있으니까 인력 계속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장 각각 삼각비도 신규로 들어갈 테고요.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리튬의 원재료인 탄산 리튬 가격이 거의 한 1년 반 동안 7배가 올랐어요. 70%도 아니라 7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NCM811 니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니켈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코발트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망간이 싸다고 해서 망간 많이 늘려고 하는데 망간도 되게 엄청나게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배터리 소재에서 원가에서 이제 잘 아시잖아요. 양극재가 40%, 분리막 10%, 남양극재 10%, 전액 10% 이렇게 이제 원가에서 차지하는데 전액 가격이 작년도 4분기에 전액 업체들이 계속 적자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액의 가장 큰 원재료가 전해질, 육브라인산 리튬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육브라인산 리튬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지고 되게 많이 이것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액 업체들이 계속 상반기 내에 적자 나니까 올려달라 가격 올려달라 계속 이렇게 해서 작년도 4분기 때 전액 가격들이 이제 국내 업체들 기준으로 거의 뭐 한 30% 내외에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셀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니켈, 코바트 이렇게 3개의 3대 품목은 일반적으로 양극 칼물질 업체들도 배터리 업체들한테 이 판가는 원가 그러니까 가격 상승만큼은 전가하는 판가 로직을 갖고 양극 칼물질 업체들이 공급을 해요.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도 이 메탈 가격은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로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전가하는 로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이제 저는 아마 셀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올해 조금 영향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출이 막 20%, 30% 막 늘어나면은 이런 걸 갖다 커버할 정도 이상으로 고정비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올해 이제 매출 그로스가 10% 내외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원가 부담이 조금 수익성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한 이제 엘젤노트는 4% 정도의 영업익률을 보고 있고요. 2000 이제 미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원재로 조달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조달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따라서 2000 뭐 궁극적으로 한 2024년도에는 하이싱글 정도의 영업익률을 갖다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가기 전까지는 조금 수익성이 그렇게 높게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성 관련된 질문 하나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 3사가 우리나라 3사 있잖아요. 3사가 각기 만드는 제품들이 이제 저는 정확히 뭘 만드는지는 우리가 직접 보기 어려우니까 3개가 차이가 극명하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비슷합니까? 왜 이걸 여쭙냐면 예를 들어 3개가 정말 별 큰 차이 없이 약간의 성능 혹은 주행거리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자동차 메이저 회사들의 정말 부품회사로 전락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 내기가 당연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계속 단가 우려치기를 아마 그쪽에서 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3사가 정말 각기 어떤 독특한 자신들만의 어떤 기술이나 혹은 모듈 형태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각자가 주장하고 각자가 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막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훨씬 더 가격에 있어서 우위를 결정을 하는데 우위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3사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달라는 형식대로 그냥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지금 뒤에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커머더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과 저기서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기술 개발 자체를 완성차 업체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든지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진짜 이게 우리 일반 이제 알카라인 건전지인가요? 뭐 조그만 AA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균일화가 된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단계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차이나 그리고 저희가 완성차를 다 뜯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완성차 업체들의 다 각각의 다른 조건으로 수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수주 계약을 저희가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이게 어떤 조건으로 됐다.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이익률 차이도 생각보다 많이 들쑥날쑥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균일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또 계약 조건 이런 것도 다루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저가 수준 안 하겠다. 막 이러면서 캐파 증설도 덜 했었죠. 그 결과 이제 좀 뭐 흑자 전환도 작년도 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SK1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격적인 수주를 하는 영향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또 그리고 공장을 또 램프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4분기에는 SK1 같은 경우 적자도 많이 났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 규모가 안 나왔고 특히 이제 SK1이나 엘제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신규 공장 대규모 공장 큰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들쑥날쑥하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더 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요. 우리 연구원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조선의 우리 조선의 국무원, 음경화 연구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라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그래요? 조선? 왜냐하면 조선도 저가 수주를 하고 우리는 저가 수주 안 한다 하면서 그래도 뭐 수주가 중요하니까 저가 수주도 왕창해놨더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은 안 나오고 하지만 중국의 조선서랑은 또 차별화되는 게 우리가 고부가 같이 LNG선에서는 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왜 이렇게 실적은 안 나왔지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이 원자재 가격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또 예측이 안 되고 막 그런 얘기가 오버랩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서 또 조선을 좀 좋게 보는 부분은 그렇게 수주를 왕창해놨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캐파 증설해놨던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이 1달러가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러면 원자재 가격만 떨어지고 니켈 가격 떨어지고 코발트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 수익성이 또 개선되겠나 그러면 수익성이 개선됐을 때는 셀을 사가는 자동차 업체에서는 또 그걸 갖다가 아까 가격 증가를 또 하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래도 원자력이 떨어졌으니까 또 배터리 가격 셀 가격도 낮춰 이럴 건지 조인트 벤처 하면 다 이렇게 하겠죠 그건 지금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가격 오르니까 이거 좀 가격 인상 좀 해줘 할 수 있다면 또 말씀하신 무직도 거꾸로 반영이 될 텐데 아까 기본 말씀드렸듯이 수주한 계약들에서는 아까 그러한 주로 이 세 가지 리튬, 니켈, 코발트 이 가격은 정가를 하는 구조로 많이들 수주를 했고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수주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외에는 가격 증가가가 잘 안 되는 식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거꾸로 가격이 빠질 때는 이건 셀업체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올해는 여전히 배터리 메탈 가격들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올랐고 여전히 되게 세요 가격이 그런데 이 국면에서는 가격을 정가할 수 있는 소재 업체들 양극 활물질 업체들은 이런 로지카에서 가격을 정가하고 있죠 이런 업체들이 가격을 지금 떠안고 고생하는 셀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거꾸로 메탈 가격이 많이 빠진다 셀업체들이 이 수익은 또 많이 향유를 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셀 3, 4가 많이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때 결론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 셀업체 사기 좋아요? 소재업체 사기 좋아요? 장비업체 사기 좋아요? 가격 면이나 뭐 이런 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실 때 저는 소재업체가 당연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배터리 소재 메탈들이 여전히 강해요 그런데 이 소재가 잘하면 올해 여름 정도는 픽아웃을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급등을 했어요 어디 주가가 말이 아니 아니 소재 메탈 가격들 니켈 가격 뭐 해서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왜 이렇게 올랐냐 이거는 중국 전기차 시장 때문에 그래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2019년도부터 거의 한 18, 19, 20년도 동안 120만 대 정도밖에 안 팔았어요 세계적으로 전기차 되게 고성장하는데 중국만 19, 20년도에 정체였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작년도에 320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160%가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러니까 소재들이 다 급등을 해버린 거죠 쇼티지 말고 네 맞습니다 쇼티지가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뭐 이래가지고 신규 증설은 그동안 안 했었던 거고요 그럼 이러한 게 언제 조정이 될 거냐 좀 전에 이제 전문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올해 이제 중국이 보조금을 30% 커서를 했고요 내년도는 보조금 폐지할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 때나 LED 때 기억하시면 보조금 폐지했었을 때 시장이 역성장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혹시 역성장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의 앞다닌 업스트림이 이제 메탈 가격은 빠르면 올해 여름쯤에 픽하우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배달 가격이 하락 국면에서는 셋업체들이 조금 더 선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돌아왔는데 소재 업체들의 선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업체는 그럼 언제 봐야 되느냐 좀 매크로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도에 3.3조 투자를 했는데 올해 6.3조 투자예요 물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하지만은 장비도 많이 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SK온도 최근에 이제 3조의 프리IPO를 했나요 성공했나요 하여튼 뭐 조달한다라고 계속 그랬었으니까요 이 돈 갖고 다 투자할 거죠 결국 장비 업체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크로시가 잠잠해지면은 장비 업체들도 다시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배터리 2차전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인데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진권의 윤혁진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구조로 가진 게 이제 캐시 유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부끄러워 안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 번 본 거죠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나에게 사 빠신 토론가